자 이번에는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과연 과학적인 이야기인지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내용이 길어서 여러 편으로 나눠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부터 2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갈비뼈를 꺼내서 하와를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오늘날 남자들이 갈비뼈 양쪽 개수가 똑같을까요? 아니면 한쪽에 하나가 없을까요? 되게 신기하게도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한쪽이 하나가 없을 거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으니까 오늘날 남자들의 갈비뼈는 하나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남자분들 양쪽 갈비뼈의 갯수 똑같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틀린 거냐? 그게 아니고 여러분 저는 성경이 반드시 과학적으로 설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질서와 원리와 법칙을 정확하게 모르면 미신, 맹신, 불신 이런 게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 아주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갈비뼈 이야기인데요.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날 남자들은 갈비뼈 하나가 없어야 된다. 이건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어도 오늘날 남자들 갈비뼈 양쪽 갯수 똑같아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전의 법칙에 대해서 잘 아셔야 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꺼냈다고 해서 그가 낳은 자손들에게서 갈비뼈가 하나 없이 나올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유전이 된다면 문제가 아주 심각해집니다. 우리 조상님들 중에 논에 나가서 낯질하다가 손가락 잘린 분 결혼해서 애를 낳았더니 애가 손가락 하나 없어서 나와 전쟁 나가서 다리 잘린 분 결혼해서 애를 낳았더니 애가 다리가 하나 없어서 나와 여러분 이런 식으로 유전이 되는 거라면 지금 여러분과 저는 몸뚱이만 남아 있어야 돼요. 그렇죠? 유전의 법칙은 유전자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태어난 이후의 신체적인 변화는 유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가락이 잘린다고 해서 유전정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연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성경기록 때문에 과학을 잘 모르면 우리의 믿음을 자칫 잘못하면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과학에 대해서 무지하면 성경을 믿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똑똑해지면 질수록 성경을 믿는 게 더 쉬워진다는 거예요. 기분 괜찮으시죠? 자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머리뼈도 아니고 다리뼈도 아니고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을까요? 이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과학적인 이유도 있어요. 저는 이 사실을 듣고 굉장히 많이 놀랐는데 사람의 뼈 중에 갈비뼈는 떼어내도 다시 자랍니다. 이 갈비뼈 부분은 재생조직이기 때문에 떼어내도 다시 자라 나옵니다. 이게 우리만 몰랐지 외과의사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너무나도 과학적이에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거 모르셨겠어요? 다 아셨겠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외과 수술 중에 갈비뼈가 재생될 걸 미리 생각해서 시행하는 수술을 아담의 수술이라고 의사들이 명칭을 해요. 자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다는 말이 과학적인 이야기일까요? 비과학적인 이야기일까요? 이게요 예전에는 이 얘기를 아주 코웃음을 치면서 못 믿었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이 얘기에 코웃음을 치면 오히려 바보 지급받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다는 이 기록은 정확하게 과학적인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오늘날 인간복제 이야기 많이 하죠. 여러분 인간복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몸에 세포 하나를 떼어내서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거 지금 계속 시도하고 있잖아요. 아시죠? 이 얘기의 요점이 뭐냐면 사람 몸의 일부를 떼어내서 또 하나의 사람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 요점이 뭐냐면 아담의 몸의 일부를 떼어내서 또 하나의 사람을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자세히 보면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오늘날 과학이 이야기하는 인간복제 이야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오늘날의 과학자들도 사람 몸의 일부를 떼어내서 또 하나의 사람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거 못하시겠어요. 자 근데 이런 설명을 하면 머리가 빨리 돌아가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남자를 복제했으면 남자가 만들어져야지 왜 여자가 나오나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정말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과학적으로 남자껄 떼서 복제하면 여자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여자껄 떼서 복제하면 남자 못 만들어요. 자 보세요. 지금 여기 남자와 여자가 있잖아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사람에게는 23쌍의 염색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이제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건데요. 23번째 염색체가 성염색체라고 해서 이게 남성이냐 남성이냐 여성이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똑같고요. 근데 남자는 XY로 되어 있고 여자는 XX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남자는 정자를 만들고 여자는 난자를 만들어요. 근데 이 생식세포인 이 정자와 난자 속에는 이 X와 Y 두 개가 한꺼번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X만 들어가거나 Y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자의 난자는 지금 보시다시피 X만 갖고 있는 거예요. 난자는 근데 여기에 Y타입의 정자가 들어가면 아들이 태어나고 X타입의 정자가 들어가면 딸이 태어나는 거예요. 원래 이해되시죠? 자, 이해를 하셨다면 여자는 아들을 낳느냐 딸을 낳느냐 결정권이 없다는 거 아시겠죠? 남자가 X를 주느냐 Y를 주느냐에 따라서 아들이냐 딸이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을 낳느냐 딸을 낳느냐는 남자 쪽 책임이죠. 근데 옛날에는 이게 다 여자 쪽 책임이라고 여자들 막 구박받고 쫓겨나오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여자분들 많이 억울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남자 책임도 아닙니다. 왜냐면 여러분 남자가 Y를 줄지 X를 줄지 조절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원리를 알고 다시 생각해보자고요. 아담의 X, Y를 통째로 복사를 하면 그러면 남자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또 아담의 X, Y 중에 X만 복제하면 여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X만 있으니까 여자로는 여자만 만들 수 있어요. 남자는 못 만들어요. Y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과학적인 원리로 봐도 남자로는 여자를 만들 수 있지만 여자로는 남자를 못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에 분명히 남자로부터 여자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기록이 참 알면 알수록 과학적입니다. 성경기록이 참 알면 알수록 과학적입니다.